저는 곧 외국으로 갈거라 몇달정도만 신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한살 어린 시누이가 살고 있는데 저보다 한살 어리긴 하지만 남편 누나에요. 근데 평소에도 저한테 못된 시누이였었는데 오늘은 완전 제대로 터졌네요. 제가 요 며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되고 두통도 있어서 브레지어를 풀고 지냈어요. 여자분들 아시죠? 브레지어 착용 여부가 아주 많이 다른거. 그래도 거실에 나가있거나 부모님과 식사를 할 때 꼭 착용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보기 그럴까봐요. 그러던 와중에 시누이가 오늘 오전에 약속있다고 자기 애들을 맡기러 집에 잠깐 들렸길래 문열고 방앞에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깎듯이 형님 오셨어요? 땡땡이 왔어? 오늘 숙모랑 재밌게 놀자? 형님 바로 안가실거죠? 저 머리아파서 방금 약먹었는데 좀만 이따 나갈게요. 이때 형님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속옷도 안입고 밖에서 나는 소리 듣고 나가 인사한거였어요. 그러곤 전 좀 더 누워있으려고 방에 들어왔죠. 근데 잠시후 시누이가 노크도 없이 방문을 확 열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라고 했어요. 저걸 변명하는 자체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라고 하는데 나이도 어린게 올케올케 거리면서 되도 않게 가르치려 드니까 못참겠더라구요. 안그래도 며칠동안 두통에 소화불량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 얘까지 날 스트레스 주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일단 제 방에서 나간 다음에 노크하고 다시 들어오세요. 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좀 전에 제 방에 들어올 때 문 확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 제 방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먼저 노크하고 제 대답 듣고 들어오는거에요. 그랬더니 벙찐 얼굴을 약 5초간 지속했어요. 얼굴 찌푸려서 못난 표정으로 서있길래 한 번 더 할 말 있으면 노크하시라고 해 나가서 없으시면 그냥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부들부들대다가 그냥 나가네요. 아휴 한 15분 누워있다가 나갔더니 여전히 눈 까디짚고 눈치 슬금슬금 보더니 치 볼일 보러 나갑니다. 사람 함부로 만만하게 보지 맙시다.